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이 10개월째 이어지고 매달 악화됨에 따라 미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 1일을 7.5%, 2월에는 7.9%, 3월에는 급기야 8.5%까지 급등해 매달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민들이 상시 지출해야 하는 휘발유 값은 1년 전보다 48%나 급등해 있고 식품값은 9% 올라 있습니다. 주거비는 5% 올라서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렌트비는 전국 평균이 1,792달러로 1년 전보다 17%나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8.5% 급등함에 따라 미국민들은 생활비로 가구당 월 327달러, 연 4,000달러 가까이 더 쓰게 된 것으로 무디스는 새로 추산했습니다. 2월에 7.9% 상승했을 때에는 가구당 월 296달러, 연 3,500달러 더 쓸 것으로 계산됐는데 그보다 더 증가한 겁니다. 미국민 서민들은 특히 올 한해 유가급등으로 2,000달러 이상, 다른 물가급등으로 1,000달러 이상을 더 지출하게 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의 고공행기는 미국민들에게 굿뉴스와 밴뉴스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굿뉴스는 3월에 물가급등 8.5%가 피크,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는 다소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상당수 경제 분석가들은 비연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3월에 다소 추춤했는데 이를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다소 진정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밴뉴스는 물가급등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해도 너무 느리고 소폭으로 진정돼 하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내년 여름철까지는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세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냉각시켜 물가를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급격한 인하는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개인소비지출지수인 PCE로 6.4%인 물가를 올 연말 4.3%까지 낮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2배 이상 높은 고물가가 올 한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내년 말에나 연준 목표치인 2%에 타가서는 2.7%까지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입니다.